일종월사일에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지금 또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컨비니에 도착하셨죠? 네, 컨비니에 도착하였어요. 컨비니에 도착하네요~! 동해님, 동한민주님. 안녕하세요, 동해님입니다. 저희는 컨비니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저 콤비니, 미리미니 콤비니 미리미니 콤비니 희철이 형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저희가 희철이 형의 희철이 형을 보고 계시는 팬분들을 이쪽으로 다 모셔보셔서 전쟁인가요? 네, 저희가 압도적으로 말아야 돼요 지금 대결을 하고 있거든요 자, 과연 윤형은 뭘 고를지? 그의 선택은? 네, 윤형이는 딸기 우유를 좋아하니까 여러분들께선 딸기 우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딸기 우유가 맞는 건가 딸기 모양 딸기 우유 맞아요? 맞으면 뭐 대답할 수 있죠 대답할 수 있죠 맞는지 한번 물어봐 기다려보세요 안녕하세요 딸기 우유 아니, 요거트 이런 건 내가 안 먹어 힘들어 보면 되잖아 나도 딸기 주스 이런 거 아니야? 딸기 주스 이런 거 아니야? 오윤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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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요거트 우리인가? 희똕이 희똕이 오, 이거 맛있어? 굿 오, 맞아요, 맞아요, 기다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형 거 맞아요 자, 동해는? 저는 꼭 건강에 좋은 건강을 챙겨야 때문에 야, 난 안 살 걸까? 네 이름으로 올린다 전 안 살게요, 형 저희 생일만 살게요 건강은 야, 어차피 이거 다 못 먹어 나는 이거 하나씩 하나씩 나 또 먹어? 난 먹어봐 먹어봐 카스테라 카스테라 이거 말고 카스테라가 그 있을 텐데 다 떨려 다 떨려 테라 테라 카스테라 없는 거 같은데? 카스테라 여기 밑에 이거 아닌데? 그거 생크림 카스테라 카스테라 형이 바나나빵 아니야 내 맛있는 거 골라줄까? 나 다 먹어봤지 너희도 군대가 있을 때 야, 여기도 있네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팬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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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이 군대 있을 때 선물해주신 맛있는 게 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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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아니고 UFO 아니, 이거 말고 UFO도 맛있어 그래서 또 맛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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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아니고 이거야 아니, 그 아니고 아니, 나는 매운 거 근데 군대에 있어서 다 맛있는데 그래 매운 거 이거네 그 있었는데 지금 여기 없는 이거 이거 이거라니까 야, 이거 진짜 그 다음에 이것도 맛있어 이거 이거 내가 먹었던 기억이 없는 거 같아 니가 몰라서 그래 지금 그럼 제가 카스테라만 사면 지금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카스테라 없어요 야, 여기 있겠다 카스테라 있어, 없어 쌩돈 같다 양말 위에 카스테라가 있어 빵이 있어 양말 위에 아니, 요게 아니잖아 카스테라 아니, 맞아 먹지마 가자 야, 가자 잠깐만 잠깐만 야, 가자 잠깐만 가자 야, 난 안 샀다 이 두 명 이름으로 올려주세요 형 야, 특이 형이 사준대 오케이 뭔 소리야 특이 형이 사준대 형, 특이 형이 사준대 특이 형이 사준대 형 그 샴프렌즈는 뭐 샴프렌즈가 갑자기 또 왜 사 샴프렌즈가 아니라 내가 집을 사면서 쿠파메이크업 하는데 발랐는데 이렇게 오늘 없지 않아서 3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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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간 3주간 4주간 야, 잡지사 어? 원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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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가 좋아하는 잡지사 야, 이거 그냥 10주간 아, 그러니까 안돼, 안돼, 안돼 이거 안돼 1주간 동키 호텔 가자 살 거야? 샴푸? 야, 동키 호텔 가서 사 아니, 이런 건 있어 호텔에 있어, 이런 거 그럼 그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아 이거, 이거냐? 이거야? 줘봐 확실히 이거 나눠줘 확실히 그 상관 확실히 나눠줘 내가 이거 사러 갈게 아니 여러분 이거 트리트먼트가 맞나요? 야, 너가 너무 많이 샀어 아니네 여러분 이거 트리트먼트가 맞나요? 맞아요? 자, 한번 기다리고 좀 기다려주세요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트리트먼트가 맞나요? 트리트먼트가 맞아요? 트리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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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자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럼 제가 이걸 하면 그냥 야, 그만 좀 사 확실히, 형 확실히 갈라줘 찬 사람 안 살아 자, 지금 일본의 여고생들이 저희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마워 고마워 동현이 일로 인사해 아, 어라하니 딱 아, 어라하니